하나, 둘, 셋, 큐! 네, 안녕하세요. 울산아닌 이근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동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영주학교, 이게 뭐라 그러지? 어, 뭐? 스크러텍? 스크러텍. 습격? 습격. 학교 습격. 학교 습격하러 왔거든요. 부영주학교 2학년 250명 정도가 지금 망당해서 엄청 혼나고 있대요. 혼나고 있죠, 우리가. 우리가 오는 걸 몰라. 네네. 너희 집 계란들어 간다. 합국 평년 및 학교 생활 지수와 관련된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발표요. 발표니까요. 시컨스 독념입니다. 고아, 고! 아, 이, 에, 에, 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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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아이, 아이. 아, 아이, 아이. 축하합니다. 아 아 친구들하고 많아서 힘을 내기고 좋겠어요라도 그 학교에 신청을 했어요. 2학년 1반에서 축구를 해서 관리했다고 다한이라고 합니다. 아 저 초등학교 때 이런 상황을 좋아해 주셨어요. 아 초등학교 다 썼다고 그 뒤로 축구장 온 거예요. 아 누구 펜이에요. 심재로 제일 좋아하는 선수. 맞아요. 예 맞아요. 혹시 축구 선수를 좋아하는 선수 누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이제 좀 뭔가 해야 되겠다 싶죠.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아 아 아 아 아 아 팬들 팬들은 기술이에요. ㅇㅋ 아 아 하나 둘 셋 아 아니 아니 정덕은 선수가 저희 팀에서는 몸이 좋다고 하는데요. 호랑이 포즈 하나 둘 셋 그러는 점수 없는데 호랑이 포즈 하나 둘 셋 이번의 수업은 1번 인가?